네 이번에는 베트남 현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니엘 오, KB나 하노이 사무소장도 연결되어 있는데 전일 베트남 증시도 꽤나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베트남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들 좀 짚어주시죠. 네 전날 베트남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벤치마크 VNG수는 전 거래를 비해 3%가량 급락한 1180.40으로 장을 마치며 지난 5월 16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1,200선도 붕괴됐습니다. VNG수는 지난 금요일에 19포인트 하락 마감한 후 이날도 37포인트가량 급락하는 등 약세장을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경제 매체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지난주 내내 흐르던 부정적인 움직임은 이날도 경기 침체와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 연방의 금리 인상 등 국제 거시적 요인이 작용해 베트남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30대 종목으로 구성된 VNG수 지수도 32.47포인트 동반 급락한 1,225.56포인트로 마감했고 중소형주 위주의 한우의 거래소 HNX 지수도 12.14포인트를 하락을 그리고 비상장 기업 위주의 업컴 거래소도 1.66포인트 떨어지는 등 모든 거래소가 하락장을 보이는 가운데 거래대금도 지난주에 비해 더욱 줄었습니다. 이날 거래대금은 전 거래일에 비해 11%가량 줄어든 15조 4,400억 동 한화로는 약 8,600억 원가량으로 여전히 20조 동 아래로 머물렀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화로 약 300억 원인 6,000억 동 순매도를 기록하며 이날 거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현지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근 베트남의 최저임금도 올린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 내용도 같이 전해주시죠. 전 세계적인 인플레 현상에 베트남 정부도 이를 대비하는 사회경제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일부 에너지 가격이 연초에 비해 약 60% 이상 급등하며 문제를 보여왔지만 에너지 확보에서는 수입선 다변화와 수입량 확대 그리고 정책 면에서는 석유 제품에 붙는 환경세 50% 감면과 그 외 부가세 추가 감세 등도 함께 검토하며 글로벌발 거물가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 보장을 위해 국가 석유 비축률을 현재 최대 7일치에서 오는 2025년까지 4배 수준인 약 한 달치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전체 물가 상승 억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베트남 정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상하이 은행 즉 HSBC가 올해 베트남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지난 4월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HSBC 글로벌 리서치는 최근 내놓은 세계 국가들 주요 인플레이션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급박한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베트남의 물가는 아산 대부분의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에너지 부문 관리에 이어 식량 부문에도 전세계 쌀 수출 2위 국가인 만큼 국내 식량 가격 급등을 상대적으로 잘 막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 다른 곡물 가격 상승으로 영향으로 식용유 등 연관 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어 더욱 집중적인 관리도 요구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지난달 제주어 PMI가 8개월 연속 50 이상을 기록하며 완연한 경기 회복을 이어가고 있는 점과 2년여 만에 국경 재개방으로 외국인 관광객 확대와 노동시장의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돼 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전망치를 조정해 내놓은 것이라고 풀이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당초 많은 기업들이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1일까지 늦추도록 제한하기로 했던 최저임금이 다음 달 1일부로 6% 오릅니다. 노동보호사회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조정하지 않았던 최저임금 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면서 근로자의 삶을 돌보는 국가에 세심하고 시기적절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상률은 지난 2년 만에 처음 올리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 높지 않은 평균 6%에 그쳤다며 대부분의 기업은 현재 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기업의 지불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노이와 호지민 등의 일 지역은 월 442만 동에서 26만 동 오른 468만 동으로 한화로는 정전에 24만 6천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되며 이 지역은 월 416만 동, 한화로는 23만 천원, 그리고 3지역과 4지역은 각각 364만 동과 325만 동인 약 20만원과 17만원 등으로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베트니얼 오였습니다. 오늘은 그림은 앞으로의 지불능력에 짐을 예상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아픈И얼을 그리스로 기업의 지불능력으로 인하시기 바랍니다.